연평회전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 동료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트라마입니다. 연평회전에서의 윤영하 대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요. 원칙주의자. 한상국 화사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인물이고요. 제가 맡은 박동혁 상병은 착하고 훈수하고 그런 친구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렇게 보여도 강이 나고 속도 깊고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남 진해에 내려와서 수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개우 선후배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연평회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덕이 없겠! embaixo 흐흐흐흐흐흐 헉!